이승기 이다인 커플의 결혼 소식에 연예계가 들썩했다. 이승기는 7월 손편지를 통해 이다인과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제가 사랑하는 이다인씨와 이제 연인이 아닌 부부로서 남은 생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로포즈를 했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오는 4월 7일 결혼식을 올립니다. 평생 책임질 사람이 생겼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직접 전하고 싶었습니다라고 결혼 소식을 전했다. 이어 그녀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영원히 제 편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살다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잡은 손 놓지 않고 시련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이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다. 이다인도 소속사 구아토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승기와 든든한 동반자로서 소중한 연을 맺게 됐다. 결혼식은 양가치는 척 가까운 지인분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비공개로 칠하시는 만큼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상세히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영원히 서로의 편이 될 두 사람의 앞날에 따뜻한 축복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이승기의 잘 친인 이민호는 이게 무슨 이승기가 결혼해줄래 부르는 상황이야라고 눈쳤고 이승기는 래퍼 한 명 필요한데 어때? 라고 응수해 웃음을 안겼다. 여기에 다이네 언니이자 이승기의 예비 처형인 이유비는 핫트 박수 축하 등 다양한 이모지콘으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또 배우 권하훈 프로굴퍼 출신 최나영 등도 축하 인사를 건넸다. 다음은 이승기의 글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올해는 여러모로 상문에 글을 쓸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심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다인씨와 이제 연인이 아닌 부부로서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로포즈를 했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오는 4월 7일 결혼식을 올립니다. 평생 책임질 사람이 생겼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직접 채널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영원히 제 편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살다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잡은 손 놓지 않고 수련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이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아토 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구아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다인 배우에게 보내주시는 뜻깊은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다인 배우가 이승기 배우와 든든한 동반자로서 소중한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오는 4월 7일 양가치는 척 가까운 지인분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비공개로 칠하시는 만큼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상세히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서로의 편이 될 두 사람의 앞날에 따뜻한 축복과 격려 부탁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이다인 배우에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